오 아 아 아 아 반녀사 반야사 반녀사 저거 레일 같은거 아니야? 그치 진짜 옛날에 광산이었다 나는 말이 진짜였나봐 깨끗한거 애지는 우리에게 무시을 달지네 청산 우리에게 무삭을 가르치고 그 나라에 먹으라고 주문된 것 무슨 사람같은 일 안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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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떡 깨끗한 물같아 그릇 물 아뇽 아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마 크러쉬를 잡아 이게 안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.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. 이 세상으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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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가는 것이다.